네. 생활 밀착형 라디오 법률 서비스 로스쿨 시간. 오늘은 최호웅 변호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호웅 변호사입니다. 네. 자, 우리 오늘 어떤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은 제주지역 LPG 담합 의혹과 관련해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놓은 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접하셨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공정위에서 제주도 소재 LPG 충전 사업자들, 이 사람들한테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9월 3일이었는데요. 공정위는 제주도 소재 LPG 충전 사업자인 천마, 제주 BK, 제주 미래에너지, 한라에너지 등 4개 사에 대해서 과징금 총 25억 8,900여만 원을 잠정 부과했다고 밝혔고요. 담합을 주도한 천마와 제주 BK를 검찰에 각각 고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모의 업체들 다 이름은 다 뉴스에 나왔던 거니까. 네. 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나 업소에서 LPG를 주 연료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도시가스로 알려진 LNG를 사용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섬 특성상 LNG 공급이 다소 어려워서 대다수의 가정과 업소에서 LPG를 아직까지 주된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도시가스 보급 사업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많이 된 것은 아니니까. 변호사님도 LPG 쓰십니까? 네. 저희 집도 LPG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제주도 내에서 LPG 시장이 이게 좀 독과점 구조로 되어 있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 내 LPG 시장은 독과점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4개 사업자가 제주도 LPG 시장 전체 100%를 장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천마 그리고 제주비케 주식회사 주식회사 제주미래에너지 주식회사 한라에너지 이렇게 4개 회사가 그러니까 4개 충전 사업소만이 제주도 LPG 충전 사업을 이렇게 영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 아니에요. 보니까 4개 회사가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런데 뭐 예전에도 뭐 이렇게 담합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꽤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은 네. 이번에 공정위에서 상당한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은 아까 25억 8,900여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업체가 어쨌거나 담합 행위라든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었다. 네. 이렇게 좀 인정을 공정위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4개 충전 사업자 모두 가담을 한 겁니까? 네. 지난 2020년부터 21년까지 제주도 그 4개의 LPG 충전 사업자가 자신들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서 판매 가격과 거래처에 대해서 담합을 해온 사실이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네.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질문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4개밖에 안 돼요. 충전 사업자가. 서로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주도 전체 시장을 다 장악을 하고 있다면은 글쎄 굳이 이게 담합이 필요할까라는 뭐 아름아름 어느 정도 가격선을 좀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왜 구체적으로 이렇게 담합까지 하게 된 걸까요?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어떤 시장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시장 변화? 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주도에는 이제 여전히 도시가스가 좀 보급되지 않아서 대다수 가정이나 사업체에서 LPG를 사용하고 있지만 2020년도 그러니까 담합 행위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도시가스가 처음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LPG 충전 사업자들에게는 어쨌든 저렴한 가격에 도시가스가 도입이 되면 자신들 사업에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도시가스 가격 같은 경우에는 물가 심의를 통해서 견제를 받는 그런 장치가 돼 있지만 LPG는 제주에서 공공제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민간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심의에 포함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허점을 노린 것인지 어쨌든 2020년 8월 4개 사업자는 가격 경쟁을 멈추고 다 같이 LPG 판매 단가를 올리자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내부적으로 보면 다 전체 시장을 4개 업체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독과점 형태이긴 한데 외부적으로 이제 도시가스 보급이라는 하나의 요인 본인들 입장에서 위협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도시가스 보급이 시작되니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담합을 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서 공정거래법 위반까지 갔다는 겁니까? 크게 위반 행위가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판매 단가를 인상하기 위해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둘째는 LPG 판매 단가에 대한 인상을 합의했고 셋째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제한을 합의했고 그걸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첫째는 판매 단가 인상을 위해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는 것인데요. 2020년 10월 1일에 천마와 제주 BK가 만나서 시장 점유율 유지 및 단계적 판매 단가 인상을 목표로 LPG 매입 매출 등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두 회사가요? 네. 그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제주산업에너지인데 충전 사업자를 새로 하나 만들자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 2020년 11월 18일에 한라에너지가 동참하게 되면서 3개 사업자는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각각 천마 2억 원, BK 2억 원, 한라 5천만 원 해서 제주산업에너지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공동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4개밖에 없는데 제주도 4개. 거기서 3개의 충전 사업자가 자본을 투자해서 새로운 충전 사업자를 만든 겁니다. 새로운 충전 사업자를 만들었습니다. 경쟁이 아니네요. 그렇죠. 경쟁이 아니죠. 그러니까 새로운 충전 사업자는 아까 얘기하셨던 천마, 제주 BK, 한라에너지가 공동으로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매입이나 매출 같은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관리를 해서 수월하게 해야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모양이었나요?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서로 경쟁하던 회사들이었는데 이제는 도시가스 보급이라는 공동의 위협, 적이 생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서로 힘을 합쳐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보자 이런 것이거든요. 그 일환으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우리 공동으로 투자해서 회사를 하나 새로 만들자. 그러면 그 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사업상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관리하기가 좀 편하지 않냐. 이런 개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공동 투자 약정서를 쓰고 실제 새로운 회사를 설립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 관리하거나 수행 관리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공정거래법 제 19조 1항 7호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부당한 공동 행위로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로 보면 전자제품은 삼성하고 LG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그 외에 또 군소사업자들도 있게 마련인데. 그러면 뭐가 좀 새로운 요인이 생겼을 때 우리가 좀 같이 공동으로 뭘 하면 이게 더 수월해지겠다 해서 삼성, LG가 협약을 맺고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만들어서 네. 그래서 그 회사를 통해서 수요 공급을 조절하고 가격을 조절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아주 큰 일이 좀 발생할 것 같아요. 법조의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해를 이렇게 들어도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행위가 대표적인 담합 행위로 가격을 인상했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목표는 이 가격 인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또는 판매업자들에게 공급하는 공급 가격을 인상해서 우리들이 좀 더 이익을 취하자.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자 이런 내용인 건데. 2020년 8월에 천마와 제주비케인은 LPG 판매 마진 인상에 합의를 합니다. LPG 공급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흔히 가정용 철제 용기 20kg짜리 50kg짜리 철제 용기에 충전해서 공급하는 용기 판매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큰 탱크롤이라고 불리는 자동차에 고정된 저장 탱크에 가스를 충전해서 소비자의 저장 설치에 공급하는 벌크 판매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용기 천마와 제주비케이가 담합하기를 용기 보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kg당 388원, 벌크 경우에는 kg당 186원 이렇게 판매 마진을 올리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내부 문건으로 드러난 건데 여기에 2020년 10월에 제주 미래에너지와 한라에너지가 가담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판매 단가 인상까지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용기 같은 경우에는 kg당 90원에서 130원, 벌크는 kg당 90원에서 110원 이 정도 수준으로 판매 단가를 인상하자 이렇게 합의가 된 것이죠. 이게 문서가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문서가 나왔죠. 그럼 판매 단가 인상에 합의했고 문서도 있는데 합의대로 실제 가격 인상이 이루어졌던 겁니까? 네. 실제 가격 인상이 이루어졌고요. 물론 회사별로 인상된 가격을 언제 적용했는지 적용일이라든지 또는 인상률 퍼센테이지가 구체적으로 조금씩 미세하게 다르기는 합니다만 2020년 11월 초순경부터 2020년 12월 중순경까지 평균 10% 정도씩 판매 단가가 인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니 뭐 인상일, 인상 적용일이나 인상률까지 다 똑같으면 그거는 바로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세부적으로 조금씩 조절했겠죠. 충전 사업자들이 가격을 이렇게 인상을 해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가격도 바로 인상이 됩니까? 그게 바로 인상이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중간에 또 뭐 있잖아. 네. 중간에 충전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에게 LPG를 직접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제주도 내에 LPG 판매하는 판매점들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데 이 LPG 판매점들이 한 140여 곳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충전 사업자들로부터 수시로 LPG를 먼저 사들인 다음에 그리고 용기라든지 벌크로리 차량을 이용해서 공동주택이나 영업점이나 단독주택에 LPG를 공급하는 이런 소매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충전 사업자들이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먼저 LPG 판매점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원가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LPG 판매점들은 이 충전 사업자들이 제시하는 금액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자신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인상된 가격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소비자들인 이 제주도민들이 고스란히 가격 인상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제주도 가스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하는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운송 비용이니 뭐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라고만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담합 행위까지 있었다면 가스 가격이 더 비싸진 이유가 이런 데서도 분명히 발생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보급되고 있지만 단독주택들 그리고 노후된 아파트를 여전히 LPG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겨울철에 저도 처음 제주도 내려와서 깜짝 놀랐어요. 겨울철에 보일러 틀었는데 보일러 틀기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겨울철에는 정말 가스비가 많이 나오는 것을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 그 가스비가 많이 나오는 것에 이런 담합 행위가 또 요인이 됐었다라는 걸 이번에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도시가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가 심의를 통해서 견제라도 받는데 이거는 뭐 견제조차 안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충전 사업자들이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소매점들은 얘기가 다르거든요. 중간에서. LPG 판매점들 우리가 가스 떨어지면 전화해서 좀 갖다 주세요 하는 데 있잖아요. 혹시 거기서 반발하곤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판매점들이 물론 가격 인상에 대해서 반발을 했죠. 그런데 이게 또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구조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판매점들 같은 경우에는 충전 사업소들하고 완전히 분리된 객체로 보지 않고 충전 사업소들이 본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판매 사업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회사 개념으로 내가 직접 운영하지는 않지만 나의 자회사들을 만들어가지고 얘네들을 통해서 공급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같은 회사나 마찬가지인 거죠. 아니 삼성이 통신사 만들어서 거기다 핸드폰 같이 판매하는 것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나랑 한 몸이니까 가격 인상에 대해서 반발이 좀 없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정말 제3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사업 영업을 해서 LPG 판매하는 그런 LPG 판매점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상에 대해서 반발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부 충전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판매점에 대해서 판매 단가 인상분을 취소하거나 환급하거나 할인하거나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가격 인상을 좀 완화하기도 하고 2021년 4월 이후에는 판매 단가 인상폭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일부 판매 단가를 조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좋은 순 방향의 그런 측면도 물론 있었지만 일부 충전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명 거론하지 않겠지만 4개 사업자 중에 하나겠죠.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상에 대해서 반발하는 판매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공급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질이라는 거잖아요. 공급을 중단해버리거나 기존에 외상 거래를 주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바로 법적으로 청구를 들어가기도 하는 등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서 판매점들이 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하거나 아니면 그 판매점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좀 극심하게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이런 일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내용들이 그 당시에 제주도 내에서 가스를 공급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업체들이 육지까지 가서 받아오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니까 가스 공급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는데 이게 이미 그 4개의 제주도 내 업체가 담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업체에 가서도 가스를 공급해 주지 않는 거죠. 나는 소비자들에게 가스를 공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나한테 가스를 공급해 주는 업체는 제주도에 없고 어쩔 수 없이 매일 그 벌크로리 차량을 육지까지 실어서 가서 가스를 실어오는 그런 실정이었고 해당 판매업체 소송 대리를 제가 맡아서 진행하기도 했는데 그때가 11월, 12월 한창 가스 수요가 많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가스 공급에 차질이 생겨서 정말 많이 힘들어했었고 그리고 충전사업소 그리고 대형 판매업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거래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상 거래를 서로 어느 정도 인정해 주고 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관계가 틀어져 버리니까 기존에 외상으로 거래해 주던 부분을 한꺼번에 다 법적으로 청구를 해버린 거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 가지 얘기하셨는데 마지막 법 위반 행위가 거래 상대방 제한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법 위반 행위 중에 하나인데 이 4개의 충전사업소들이 2020년 10월경에 자신들이 각자 거래하고 있는 거래 상대방들이 누군지 그리고 거래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이렇게 다 합의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2개 이상의 충전사업자로부터 LPG 공급받고 있는 복수 거래하고 있는 판매점 대상으로는 이제 거래를 거절하거나 또는 판매 단가를 계속적으로 인상해서 하나의 충전사업자와 계속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4개 충전사업자의 기존 공급 물량은 유지를 하는 쪽으로 구체적으로 담합 행위를 또 했습니다. 제가 오늘 자꾸 휴대폰 갖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SK, KT, LG가 담합해서 서로 간의 비율을 딱 인정을 하고 서로 경쟁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다 그 피해를 보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좀 이야기 넘겨서 경쟁을 아예 미연에 차단을 해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 상태를 우리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겠다라고 지금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충전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장 상황을 딱 나눠가지고 지금 현상대로 유지를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자신들 이익을 확보해 나갈 수 있으니까 담합을 할 유인이 계속해서 생겼던 거죠. 그래서 무리하게 서로 출혈 경쟁을 하게 되면 가격만 인하되고 우리가 이제 받아갈 이익은 줄어드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이렇게 하면 미리 싸우지 않고 나는 몇 퍼센트, 너는 몇 퍼센트 딱딱 정해가지고 나는 얘네들하고만 거래할게. 너는 쟤네들하고 거래해. 이렇게 이제 딱 정해서 거래를 하자 이렇게 약속을 서로 해놓은 거죠. 아니, 이 자유시장 경제에서? 네. 아니, 만약에 제가 우리 거래하던 A 업체랑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B 업체한테 좀 거래하자고 연락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B 업체에서 이미 나는 A 업체하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거래가 약속이 돼 있으니까 아, 그러면은 나는 A 업체보다 더 비싼 가격을 불러서 나한테 넘어올 수 없도록. 아, 시장 경제랑 전혀 안 맞는 행위예요? 네. 더 비싼 가격을 제시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미리 다 합의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들이 처음 신고된 게 2021년이었는데 조치가 나오기까지 한 2년 넘는 시간이 걸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이번에 공정위에서 4개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억 8,900만 원 과징금 부과를 했고 그리고 담합 주도한 천마 BK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까지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시간은 걸렸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저희가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고발까지도 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담합 행위가 발견되면 거의 회사가 망할 지경으로 과징금을 우리 흔히 얘기한 대로 두들겨 맞는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대했던 액수에 비해서는 한참 못 미치는 정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주도 사업체로 봤을 때는 역대 최고 금액이라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의미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잖아요. 자유롭게 시장 안에서 경쟁을 하는 체제인데 그 경쟁을 못하게끔 서로 담합을 해버리면 비용이 올라가고 그게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전가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치를 잘해야죠. 과징금 부과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또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최호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